오늘 0차에서 준비한 프로모션 공통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금 0차에서 준비한 차량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6대의 차량들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! 바로 제 뒤에 있는 그랜저 HG E220D, G80, 산타페, 카니발, 그리고 소렌토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0차에서 준비한 프로모션 공통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수공 20%에 48개월, 그리고 연 2만km라는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중고차 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고차 할부보다 월 납입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운전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을 한 대만 선택하시는 분보다는 사업체를 통해서 여러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쳐서 안 되는 우리 0차의 프로모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각 차종마다 첫 번째로 계약하시는 우리 선착순 고객님들께 블랙버스 앞과 뒤의 투채널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0차 프로모션 5월달에 가격 시작하겠습니다 고고! 0차에서 준비한 첫 번째 차량 그랜저 HG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5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가 1,350만원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5월 리스로 16만 8,5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고차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보실 차량 우리 정말 이 4인승 가족이 탑승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벤츠 E클래스 E220D 차량입니다 지금 보실 차량 2017년식에 7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 기준 가격 3,500만원이고요 월 리스료 47만 4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은 한 2,30대 되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량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차량 신차 할부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 정말 현명한 소비 원하신다면요 이렇게 중고차 리스 통해서 판매만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 G80입니다 2017년식에 7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 마찬가지로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 기준 가격 2,600만원이고요 월 리스료 32만 7,100원입니다 이 G80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법인 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갔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 중고차 리스로 나왔습니다 차량의 색상, 옵션, 트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 더 낮은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 산타페이입니다 2016년식에 6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이고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 기준 가격 1,700만원이고요 월 리스료 20만 5,600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산타페 우리 동급 최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의 안쪽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가족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 아빠 차로 유명한 차량입니다 바로 올뉴 카니발 9인승이고요 2017년식에 7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 기준 가격 1,600만원이고요 월 리스료 산타페보다 저렴합니다 19만 3,700원입니다 영차에서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올뉴소렌토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2016년식에 6만에서 9만km 탑승한 차량 무사고 기준입니다 중고차 리스 기준 가격 1,700만원이고요 이 차량 월 리스료가 산타페랑 동일합니다 20만 5,6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차에서 5월달 프로모션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차에서 준비한 중고차 리스 프로모션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첫째, 중고차 리스는 월 납입료를 줄여야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둘째,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셋째, 회사 업무용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넷째, 허위 매물 걱정되시죠? 리스가 간다 이벤트를 신청해주시면 저와 촬영팀이 함께 탁송해서 갈 겁니다 다섯째, 영상 첫 부분을 알려드린 것처럼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차량의 앞뒤 우리 2채널 블랙박스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우리 영차에서 준비한 5월달 프로모션 잊지 말고 선택해주세요 여러분, 많은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이 없는데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